네, 반도체 조정받을 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된 것들 일제히 급등하면서 눌림목을 거의 완성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보조금을 받는 그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한테 삼성전자를 포함한 TSMC, 인텔 등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그런 모멘텀으로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관련한 장비나 소재 업체들에 관심을 두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결국 삼성전자의 투자와 결국은 많은 수혜를 잇는 종목들은 그거와 연관된 밸류체인 종목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오늘 대외적으로는 금리 문제도 있고 또 총선 문제도 있고 장점이 많이 빠졌지만 빠지는 자리를 오히려 대규모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 반도체의 중심에 주도주를 끌고 온 세력도 결국은 외국인이었고요. 이들이 보는 것은 인공지능 산업 트렌드의 긴 호흡을 보면서 투자했기 때문에 비록 오늘 총선이나 또 미국 금리 문제가 흔들려도 반도체에 대한 매수는 그치지 않고 오늘도 현재 한 5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고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연말까지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작년이었죠. 작년 7월, 8월까지 한 6개월, 7개월 동안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갔던 이유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IRA법으로 해서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보조금 계획을 발표해요. 그래서 우리 LG 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 등의 종목들이 보조금 받은 큰 시세를 냈었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이게 파급 효과로 인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보다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미리 선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준비된 포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포트를 잠깐 보면 사실 여기 보시면 고만고만해 보이지만 YCKM은 이게 한 대 80% 이상, 90%도 넘었던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만 테크잉, 하나 마이크론, TNL, 또 밑에 SNS 때까지 TNL은 반도체 종목은 아니고 실적 호전주입니다만 다 이제 계속 플러스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딱 오늘 지수가 아직 플러스도 안 났는데 플러스를 내고 있다는 것은 이쪽이 중심 섹터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반도체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 리뷰를 좀 들어가 볼 종목은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종목으로 바로 테크잉입니다. 오랜만에 테크잉이라는 종목을 조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 테크잉이라는 종목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며칠 지수가 쉬고 이럴 때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종가상으로는 고가 돌파를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가로 종가 마무리한다면 고가 돌파고 직전 고점이 3일 전에 만들었던 고점이 여기 돌파되면 그냥 위가 훤히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스트 업계 쪽에서 대한민국 가장 대표주의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 증사를 나서 반드시 따라 나가게 되는 왜냐하면 최근에 인공지능 반도체는 역시 수율 문제라든지 어떤 미세공정 문제가 키워드인데 불량률을 줄이면 줄일수록 영업이익률이 커지고 또 그것이 가격 경쟁률으로 이어지면서 경쟁사와 경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불량을 줄이는 그런 검사양비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돌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돌파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차 목표까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예전에 소개해드렸다가 아직 좀 때가 일러서 그런지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얻어맞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은 1440원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레이저셀입니다. 왜 레이저셀을 함께 소개해드리냐면 참 이게 관계별로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레이저를 활용한 반도체 장비 업체로 대장주는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오테크닉스가 신고가가 난 다음에 지금 잠깐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우주 돌파가 돼요. 왜? 한미반도체는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물론 인공지능으로 많이 가긴 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의 미국의 투자 확대 조치가 발표되면 세계에서 가장 레이저와 관련한 장비, 마킹 장비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 설비를 당연히 거기에 또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얘는 애도 레이저로 하는데 이름 자체가 그냥 레이저인 애가 바로 레이저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한 장비는 어떤 걸 하냐면 레이저 기술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과 PCB 기판 이것을 패키징하는 데 사용하는 패키징 장비를 주로 사업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오테크닉스는 마킹을 하고 뭔가 선을 그리고 또 하는 그런데 세계 최고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바로 레이저를 활용해서 패키징을 한다는 그런 점에 본딩 과정에서 또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본딩으로 지금 날라가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와 약간 비슷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포트에 있는 하나 마이크로는 패키징하는 회사예요. 최근에 패키징이 중시된 것은 TSMC와 삼성자 경쟁 중에서 한국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패키징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패키징 시장이 지난번에 하나 마이크로 말씀드리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 쫙 깔려 있거든요. 뭐 관계없어요. 이게 지난 해에도 했지만 잠깐 올라왔다가 거의 제자리로 다 내려와서 이게 월봉이거든요. 쌍바닥 저점에 돼 있고 지금 여기가 직전 고점 돌파 중에 있거든요. 넘어가게 되면 가볍게 지난해 고점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레이저를 현재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가는 종목들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또 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지만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보통 삼성전자나 이런 쪽의 소위 발초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한 1년 반 정도를 시세를 모르고 그냥 고가 형식을 하면서 계속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레이저 세일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장비 설비가 사실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까지는 실적이 별로 그렇지만 앞으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되면 장비 업체들, 이어테크닉스도 그렇고 유진테크도 그렇고 또 이런 장비 업체들이 앞으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편의를 하도록 하고요.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료 보도록 하고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가면 ADB는 아시아 개발은행입니다. 아시아 디벨로먼트 뱅크죠. 그래서 아시아 개발은행이 올해 한국 성장률은 2.2%를 예상했는데 중요한 건 한국 성장률은 2.2%인데 AI 반도체 수혜가 집중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 모든 국가와 산업, 기업들이 중심을 잃고 정책의 핵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AI와 반도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수혜가 집중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게 글로벌 트렌드가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보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면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에 차세대 HBM 공장을 짓는다. 5조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후공정 분야에 벌써 이미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미국의 또 유명한 대학이 퍼듀 대학과 반도체 연구 개발도에서 보조금 수혜를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 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도 역시 반도체 보조금 70억 달러를 이번 주에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되면서 관련 종목이 우르르 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I 반도체나 HBM 쪽이나 다 마찬가지로 레이저셀 같은 레이저 광학 장비들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라서 수요에 대한 증가와 함께 실적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중에서도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좀 더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일단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미국의 CPI 발표도 끝났고요. 그다음에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시장의 흐름들에서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레이저셀도 갖고 나오셨으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된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유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이제 내일부터 혹은 다음 주부터 앞으로의 상반기 정도까지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한 내용이고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이 모두 궁금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미 시세가 많이 났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간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됐고 올해 좀 오르는 듯한데 그것도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과거에도 보면 미국 증시의 모멘텀이 우리보다 한 6개월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 엔비디아 고점이 최고 왼쪽 어깨 고점이 한 1, 2주 됐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판단할 때는 3개월 이상은 더 반도체가 랠리에 간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모멘텀은 바로 미국의 보조금 지급이 진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조금 수령하는 순간에 작년에 2차 전략들이 무장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아마 상반기 중에 어쩌면 폭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비 발주가 막 나오는 동안은 의외로 종목별로 가다가 꺾이고 안 가는 애도 있고 또 더 가는 애도 있지만 그때는 좀 조정이 들어오고 아마 그 기대감이 잔뜩 가득 찼을 때가 지금이 아닐까. 그리고 상반기는 홀딩 수익 극대화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목표치 말씀드릴게요. 1차 타겟 목표치는 직전 고점 근처가 지나는 1만 2천, 1만 2천 3백 원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1만 6천 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나이는 8천, 8천 8백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다. 3차 목표상